기움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움 모닝노트 오늘 김세환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바빴죠? 네, 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갑자기 장 후반의 변동성이 아래로 확 커지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또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일단 어떤 일이 있었길래 시장이 이렇게 요동친 건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S&P500 지수는 1.4% 하락했고 이 하락폭은 거의 장중 막판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때문인데 그 트위트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일단 펠로시는 2.4조 달러의 부정책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1.6조를 어퍼했다, 이렇게 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협상을 중단한다 그래서 협상진들한테 대선 이후까지 협상을 중단시키고 중단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리고 대선 승리 이후에 꼭 큰 부양정책을 통과할 것으로 약속을 한다 이런 내용을 하고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왜 이랬는지 그게 중요해요 뭐래요? 저는 세 가지를 좀 정리했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그냥 간단하게 이것은 그냥 협상에 대한 전략이다 블록핑을 하는 것이다? 진짜 그만둘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트럼프가 그런 제의를 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긴 순간에서 대선을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협상하는 전략의 일부로 생각하는 점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갔다 그리고 어제는 백악관 앞에서 코로나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자 감규보다 못하더라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심각하지 않다는 그런 스토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이어가려면 일맥이 맥락이 같으려면 이렇게 큰 규모의 부행책을 통과하는 게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흐름이 잘 맞으니까 2.2조, 2.4조 달러는 좀 큰 규모의 부행정책이니까요 별거 아닌 병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느냐 이 말인가요? 아 맥락이 네네네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게 보고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큰 돈을 쓸 필요 없다 2.4조까지 쓸 필요 없다 말 되네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은 이 협상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주식으로 왔죠 아무 진전이 없었잖아요 갑자기 그냥 지난주부터 낙관이 좀 확대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그랬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더 좁았자 대선 앞두고 할 일도 많은데 시간을 더 줘봤자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더 중요한 일들 예를 들어서 대법관 후보의 지명을 위한 그런 추진을 위해서 더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노력을 조금 집중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어제 파워로 장에도 발언이 있었잖아요 파워로 장의 발언은 지금 신속하게 재정 정책을 쓰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트럼프가 협상을 갖다 걷어차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히스테릭한 그런 반응을 본 것 같아요 네 미국 중시의 장중 흐름을 보면 오전장 그리고 트위트가 한 4시쯤에 나왔어요 4시 전까지는 0.66% 상승했거든요 장 초반에는 보악군에서 출발하다가 등락을 보이다가 오후에는 파월의 발언 그리고 펠로시의 발언 때문에 둘 다 낙관적인 발언을 씁니다 펠로시는 일단 파월 발언부터 해야 되는데 파월은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고 즉시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리고 펠로시 하원의장은 겉바라 파월의장도 그러지 않았냐 이 부양 정책은 당장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0.2%에서 0.7%까지 이렇게 상승했는데 트럼프의 트위트가 날려하면서 그 기대감과 낙관이 모두 그냥 뻥 터지면서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 협상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트윗을 날리면서 거기에 또 배러 지명자의 임명을 위해서 속도를 좀 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진짜로 부양책 협상을 그만두고 그런 쪽에 조금 더 힘을 쓰러줄 만한 의중이 있는 게 아니었나 근데 뭐 총문회를 하고 하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본인은 다 낫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옆에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 스티븐 밀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같이 토론회를 하겠어요? 무서워서? 그 토론회는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2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는데 그게 가상 온라인으로 virtually 이루어질 수 있다고 소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언택트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상원 청문회 거기에 대한 차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의견이 있더라고요 대법관 청문회? 네 아니 그거 말고 대법관 청문회가 12일이고 그렇죠? 저희 토론 우리는 이제 대선 청문회 이사토론 아 네네네 이사토론 거기에는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 토론이든 저 토론이든 토론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말을 서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언택트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어찌 됐든 간에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맞아요 거기에 진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신임 대법관이 예를 들어서 지명이 되고 청문회 인준을 받으면 결국에는 주가는 더 변동이 커질 것 같아요 결국 그걸 스테핑스톤으로 해가지고 대선 불복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니까 야 이거 남의 나라 이야기라서 안 됐다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잘 됐어요? 혼란스러워서? 잘 된 건 아니에요 저희 시장도 영향을 받잖아요 힘들어 힘들어 정말 그래도 조금 약간 진전이 있는 긍정적인 소식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빨리 빨리 얘기해 주세요 대법관의 후보가 중요한 게 나중에 소송을 걸었을 때 누가 이겼는지를 판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다는 시장의 의견도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차이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선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으면 대법관 소송까지 안 갈 수도 있는데 아예 압승을 해버리면? 네 그 압승에 대한 블루웨이브의 시나리오가 좀 더 커지고 있다 정확히 몇 퍼센트 차이는 예상할 수는 없겠는데 대충 한 5%로 보이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우편투표 우편투표는 분명히 바이든 지지자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그냥 당일투표에서 트럼프가 이겼어요 그런데 우편투표에서 뒤집어지는 거야 이러면 이제 대선 불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일투표에서도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백악관이 앉아가지고 좀 버티긴 하게 농성을 하겠지만 이건 안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물론 우편투표에서 트럼프가 뒤집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 경우가 아니라면 대선 불복으로 갈 수가 있는데 바이든이 좀 힘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바이든이 힘을 내면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거는 나중에 또 생각해봐야죠 우리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인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 그럼 그거는 세계 경제라든지 우리한테 좋은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결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바마 때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잖아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걔네들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아무 일도 안 했거든 우리한테 결코 유일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저한테 투표권이 없는 게 다행이에요 고민을 안 해야 되니까 어제 우리 시장도 사실 영향이 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반독점 관련한 하원 반독점 소위에서 이번 주에 아마 관련한 법안에 공개를 한다라고 초안을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하원 반독점 위원회에서 대형 기업주들이 플랫폼 그런 소셜 SNS 관련된 그런 플랫폼들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과 다른 사업들과의 분할이 필요하다 이런 권고할 계획을 좀 공개를 하면서 어제 낙폭이 IT와 커뮤니케이션스도 조금 컸는데 그런 요인도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미국은 반독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글래스틱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법안들을 만들어 왔는데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시장 경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거의 길게 보면 한 300년 작게 보면 한 200년 정도 지나왔는데 시장 경제가 길어지다 보면 좋은 점들은 없어지고 나쁜 점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시장 실패만 남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시장 실패의 결과로 독점 구조가 만들어졌고 최근에 한 20, 30년은 승자 독축이잖아요 근데 그거 와가지고 거기다 대놓고 나중에 반독점이니 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것도 좀 난감한 일이다 그거예요 약간 여기 반독점에 관련돼서 조금 재미있는 흐름은 일단 시장이 굉장히 낙관적이면 이런 소식들은 다 묻힙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려감이 좀 높을 때는 투자 심리가 좀 약하고 하락하는 이유를 좀 찾아가는 그런 환경일 때는 이런 요인들이 또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장 향후 2년 안에 이런 반독점 큰 법안이 이렇게 통과될 가능성은 약간 낮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첫 번째 임무는 경기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거기를 위해서 인프라 그리고 추가 부양정책 관련된 이런 소식도 있고 항공주 뭐 여행 산업부터 이렇게 다시 부추겨야죠 그런 거기에 바쁠 테니까 이런 그 반독점 관련된 일은 나중에 좀 생각해봐도 천천히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또 이렇게 저기 그 뒤에서 이상이 또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한 원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술주의 낙폭은 계속 유지가 됐고 항공주가 좀 많이 빠졌네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얘기 나오고 나서 낙폭이 좀 벌어진 건가요? 네 그 연초 대비 그런 퍼포먼스를 보면 대부분의 지수들은 상승 전환했고 뭐 나스닥은 30%까지 상승했었잖아요 하지만 그 아직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 상승 전환하지 못한 업종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소형이고 그리고 항공이고 그리고 또 은행입니다 이런 은행은 좀 제외하고 코로나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한 업종들이 그 부양 정책에 대해서 더 민감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차오르고 있어요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악재를 이렇게 딱 던지니까 가장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 그 항공 섹터 중에서 보잉이 7% 하락하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즈가 4.5% 델타는 3%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장은 역시 영향을 좀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관련된 ETF라든지 그런 동원들은 어떻게 움직였어요? 한국 ETF는 1.25% 하락했고 그리고 달러지수는 0.25% 상승하고 물론 한국 증시에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빅스 지수가 또 상승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시입니까 또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눈여겨본 것은 중국 ETF입니다 중국 ETF가 제가 중국 시장이 휴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ETF라도 따라 보면서 어떤 흐름을 볼지 좀 트래킹하고 있는데 중국 ETF는 상승폭이 조금밖에 둔화되지 않았습니다 0.9% 상승 마감했는데 중국 ETF가 이렇게 견주했던 모습은 아무래도 미국의 정지적 리스크가 미국에 한계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의 내년에 경기 반등 기대감은 아직 유효하다라고 해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견주한 모습을 보였다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고 그리고 미국 정치적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됐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잖아요 글로벌이 지금 큰 이벤트는 없는 거죠?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뤄질 부통령 토론이 있는데 거기에 목요일인가요?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내일 오전에 맞습니다 대통령 토론도 아니고 부통령들이 아파 왜냐하면 부통령 토론이 이번에 중요한 이유가 대통령 토론이 2차와 3차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부통령들이 대신해서 공약들을 다 설명해야 될 텐데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해지는 거죠 현자씨가 7일 맞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세원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닛게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연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